이번에 팝업이 모여있어서 성수도 안 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체험이랑 새로운 신상품 체험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지금 프레스티지관이 처음이라서 아직 여기밖에 못 봤는데 벌써 너무 다음 관두 기대가 될 정도로 알차고 유익하게 이벤트 준비해 주셔서 즐기면서 보고 있습니다. 뷰티 컬리가 컬리의 뷰티 카테고리가 아니라 뷰티 컬리 자체로 뷰티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